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 라이브 워런 버핏 라이브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 굉장히 흥미를 가질 만한 그리고 또 시기와 상관없이 그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알 수 있을 만한 핵심 구절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겁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워런 버핏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워런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그렇게 정말 이상적인 기업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1센트에 만들어 1달러에 파는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1센트에 만들어 1달러에 파는 기업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상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1센트 정말 저렴하게 만들어서 1달러 그 10배에 되는 가격에 파는 이런 기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 중에 기업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코카콜라, 질레트 질레트는 면도기 만드는 회사죠 이런 회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뭐 얘기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남자들이 수염이 자라잖아요 그 남자들이 수염이 자라야 될 거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면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생각 밀접한 이런 기업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만간 불황이 올까요 우리가 유튜브나 혹은 다른 매체들 보면 세계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불황이 온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2020년에 불황이 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2018년에 불황이 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는 불황을 여러 번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기 예측에 시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버크셔 주가는 한 푼도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예측을 토대로 기업을 마음 내키는 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불황이 여러 번 올 텐데 그럼 이제 불황이 언제 올지 앞으로 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이런 거에 시간을 다 쓰면 버크셔의 주가는 한 푼도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예측을 토대로 기업을 마음 내키는 대로 사고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2023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걸 대비해서 뭔가 해야겠다 주식을 판다든지 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황이 올지 안 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은 경기 예측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황이 언제 올지 예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꽁초 투자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담배 꽁초 투자 기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담배를 핍니다 버리죠? 그러면은 그 담배들을 보면은 버린 담배들을 보면은 조금 한두 모금 빨아서 필 수 있을 만한 담배들이 조금씩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뭔가 주워서 모아가지고 뭐 담배를 필 수 있다 그럼 꽤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인데 이게 주식 투자에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정말 뭔가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조금만 이득보고 이제 파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담배 꽁초 투자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적이 형편없는 기업이라도 아주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산다면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른바 담배 꽁초 투자 기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이익을 남기고 팔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형편없는 기업이라도 뭔가 아주 낮은 가격에 사면은 뭐 실적과 상관없이 너무 낮은 가격이니까 이익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담배 꽁초 투자 기법은 딱히 전문가가 아니라면 투자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정말 형편없는 그 기업에 조그마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시 주가가 더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즉시 이익을 조금 이득 보렸던 걸 팔 기회를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배 꽁초 투자 기법은 일반인들에게 비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카콜라의 전망은 어떤가요 코카콜라를 이제 워런 버핏에게 묻는 이유는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엄청 좋아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늘상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실제로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주식을 그래서 코카콜라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전망을 하고 있길래 코카콜라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코카콜라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상 동키오에 의하면 코카콜라는 지금까지 105년 동안 소소한 행복을 판매했으며 현재 170개국의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인당 1년 소비량이 300개이지만 해외에서는 59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소비자 도점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함으로 그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브랜드입니다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지분을 7% 갖고 있는데 코카콜라는 지금까지 10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음료를 판 게 아니라 소소한 행복이라는 가치를 판 거고 170개국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해외 시장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근거는 해외 시장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근거는 미국에서는 1인당 1년 소비량이 코카콜라 기준으로 300개로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아직 59개밖에 소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그 회사 브랜드가 소비자 도점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함으로 그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브랜드다 코카콜라가 항상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하면 최상위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코카콜라면 뭔가 빨간색을 떠올리고 뭐 산타클로즈 이런 거 막 떠올리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산타클로즈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을 처음 만든 게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이제 광고에 산타클로즈에 빨간 옷을 입히고 막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의 그 이미지에 인식에 굉장히 각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빨 산타클로즈를 생각하면은 빨간색 옷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성장투자와 가치투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제 주식투자를 이제 하면은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가치주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건 뭐죠 앞으로 이 시장이 혹은 이 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것을 생각을 해서 현재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는 겁니다 그럼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성장주 투자고 가치주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천원짜리 주식을 가치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만원짜리였어 그럼 천원이 엄청 싼 거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사는 겁니다 사서 이게 원래 가치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천원이었으니까 만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가치주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 투자냐 가치주 투자냐 항상 이제 사람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뭔가 논란이 있고 선호가 있기 마련인데 이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장투자와 가치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가치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더 많이 얻으려 하는 투자이니까요 내재 가치는 기업이 마지막 날까지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적정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1.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2. 적정금리로 할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은 내재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전력회사는 성장을 위해 자본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미국 항공사의 성장은 투자자에게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이후 항공사는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한데도 항공사는 투자자에게 해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는 계속 돈을 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성장주와 가치투자주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주와 가치주 성장투자와 가치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뭔가 돈을 계속 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뭐가 사실 중요하겠어요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느냐 이게 핵심이지 사실은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내가 성장주 찾으려고 가치주 찾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질이죠 정말 투자에 내게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줄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쩐 투자서를 읽어야 되느냐 코카콜라한테 워런 버핏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추천한 책 바로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책에 비법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투자의 핵심 투자의 원칙 같은 게 여기 담겨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현명한 투자자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워런 버핏이 추천해 더 유명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을 꼭 읽어봐라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주식은 안전하냐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트레이딩 목적으로 하루나 일주일 보유할 예정이라면 코카콜라 주식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 보유할 예정이라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타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이런 목적으로 코카콜라 주식 사면은 위험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5년이나 10년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장기 투자자긴 한데 모든 투자는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신 게 좋습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 라이브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워런 버핏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로 리뷰를 2개 내지 3개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본의 성장 읽기는 경제 결자로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랑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